더 웨더링 에어크래프트 악세사리에 관한 책입니다. 제가 아마도 작업을 하다보면 항상 메인 기체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강해서 자잘한 디테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전부터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. 악세사리라고 해서 뭐 크게 뭐 다른걸 갖다 붙인게 아니고 그 기체에 있어서 꼭 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체에 신경 쓰다보면 아무래도 몇몇부분 또 아니면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 아니면 뭐 디오라마를 제작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공항 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필드 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경락고 라든지 기체 자체에서 바퀴 또 뭐 시트 시트 벨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다이어 뭐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칠하고 또 디테일을 보관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들을 담은 책을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요. 이번에 올해 킷을 또 구매를 하면서 함께 요 책도 한 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제 작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부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고 있구요. 이것대로만 조금이라도 제가 제 스킬을 향상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